직업 상담사 2급 필기 기출 및 실제 예상 문제 2과목 직업 심리학 20문제 21번 직업 선택 문제들 중 비한 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2.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3.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만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는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4.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정답은 1.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해설 1번의 내용은 비현실성 문제가 아닌 우유부단 문제와 연관된다. 22번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하는 것은 정답은 2. 만족 해설 만족은 조화의 내적 지표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뜻한다. 층족은 조화의 외적 지표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이다. 23번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는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검사를 받고 한 대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는 동일했다. 정답은 4. 플러스 1.00 해설 상관 개수는 두 변인이 서로 관계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반복 측정하였을 때 측정치들이 똑같다면 신뢰도는 플러스 1.00이 된다. 이때 플러스 1.00은 측정의 오차가 없음을 의미하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 0.00은 상관없음 혹은 독립적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1.00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24번 종업원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훅연인 제도 2. 직무순환 3. 직무평가 4. 훈련 프로그램 정답은 3. 직무평가 해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25번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거나 완화하는 조절 요인이 아닌 것은 1. AB 성격 유형 2. 통제 소재 3. 사회적 지원 4.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 정답은 4.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 해설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의 조절 요인이라기보다는 과제 특성에서 비롯되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에 해당한다. 26번 직무분석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요소비교법 2. 면접법 3. 중요사건법 4. 실문지법 정답은 1. 요소비교법 해설 요소비교법은 직무분석의 방법이 아닌 직무평가의 방법에 해당한다. 요소비교법은 조직에서 핵심이 되는 대표 직무를 선정하여 요소별로 직무 평가를 한 후 다른 직무들을 대표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27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개인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2.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3.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4.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은 4.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제외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5. 해설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28번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 요인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1.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3.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4.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이 있으며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 4.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이 있으며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 결정된다. 5. 해설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사항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의 가능성은 커진다. 29.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 중 엘리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정서장애는 생활 사건 자체를 통해 일어난다. 2.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둔다. 3.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4.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온다. 정답은 1. 정서장애는 생활 사건 자체를 통해 일어난다. 해설 앨리스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고체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사건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건을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30. 점수 유형 중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한 직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는데 적합한 것은? 정답은 4. 백분위 점수 해설 백분위 점수는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에 대해서 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심으로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이해하기 쉽다. 31. 다음은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인가?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 과정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본질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정답은 3. 내용 타당도 해설 내용 타당도는 검사의 문항들이 그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안면 타당도와 달리 해당 분야 전문가의 판단을 토대로 결정한다. 32. 직위 분석 질문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19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직무 수행에 관한 6가지 주요 범주는 정보 입력, 정신 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과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요관 등이다. 4. 비표준에 된 분석 도구이다. 정답은 4. 비표준에 된 분석 도구이다. 해설 직위 분석 질문지 또는 직책 분석 설문지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써 표준에 된 분석 도구이다. 33. 홀랜드의 유형하게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는? 정답은 2.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해설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는 캠벨이 홀랜드의 이론적 모형을 스트롱 검사에 적용한 것에서 비롯된다. 기존의 스트롱 직업 흥미검사는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1974년 미국에서 불기 시작한 여권 운동의 여파로 인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통합판이 개발된 것이다. 34.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직업 작성 검사, 직업 흥미검사 등 다양한 진로 심리검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검사 결과를 즉시 알 수 있어 편리하다. 3.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4. 검사를 치르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검사 점수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답은 3.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채점, 점수 계산, 프로파일 작성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유용하게 활용된다. 35.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질 및 요인론적 접근을 배경으로 개발되었다. 2. 20개의 근로자 욕구를 측정한다. 3. 주대상은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주등학교 9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4. 여섯 개의 가치 요인을 측정한다. 정답은 3. 주대상은 13세 이상의 남녀이며, 주등학교 9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해설 주대상은 16세 이상의 남녀이며, 주등학교 9학년 수준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36.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법칙은 정답은 2. 형평분배법칙 해설 분배 공정성의 3가지 법칙 형평분배법칙 평등분배법칙 필요분배법칙 37. 수파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은 3.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38. 다음은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 문제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안정된 직업만을 추구하는 경우 정답은 2. 현명하지 않은 직업 선택 39.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라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의 스트레스 원인인 정답은 40. 직업 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3.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4.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을 지내야 한다 정답은 2.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4. 해설 효과가 뚜렷한 직업 지도 프로그램이라도 실시 자체가 어렵다면 그 목표한 바에 도달하기 어렵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